자, 여러분도 이제 1강을 벗어났어요. 2강으로 들어왔는데요. 어떻습니까? 1강에서는 미분방전식이라는 이런 겁니다, 저런 겁니다에 관련돼서 제가 막 설명을 좀 드렸죠. 이번에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미분방전식 어떻게 해를 찾아낼 거냐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. 그러한 해의 관심사에 대해서 3절에서 뭡니까? 분수분리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상 미분방전식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. 그리고 뭐 베르눌리, 그 다음에 초기값 해의 존재성, 그러한 1장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끝나고요. 그 다음에 2장 들어가면 이제 미분 2개짜리 미분에 어떻게 해를 찾아내느냐,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하나짜리는 뭐 간단하죠. 지금 보시다시피 1.3절, 4절, 5절을 해봤자 뭐 몇 절 안 되죠. 이것만 하면 1장 1프라임, Y1프라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다. 뭐 이런 정도죠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